연예인은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반면 많은 비난을 받기도 쉬운 이들입니다. 하지만 비난을 받다가도 여론에 응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비난 을 하던 이들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대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 을 계속 보여주게 되면 어느 순간 우무하던 여론도 비난 여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3년째 런닝맨에 고정 출연 중인 배우 송지효인데요. 최근 들어 송지효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송 태도 논란이 일며 하차 요구 가 빗발치고 있는 것인데요. 한때 런닝맨에서 많은 사랑을 받던 송지효가 어쩌다 하차 여론이 거세지 게 된 것일까요 송지효는 중학교 때 전학 갔을 당시 전교생이 줄을 서서 구경했을 정도로 예뻐 님으로 오래전부터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학생은 대뜸 송지효의 어깨를 합터치며 너가 그렇게 예뻐 라고 한 적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 고등학생 때도 캐스팅 제의를 받았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거절 했고 대학교 졸업반 시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캐스팅이 됩니다. 2001년 패션잡지 키키 모델로 데뷔해 롯데리아 전속모델로 발탁되는 등 각종 tv 광고로 얼굴을 알리다가 2003년 영화 여고괴담 3 여우괴단 을 통해 연기자로 데뷔했습니다. 송지효는 2006년 mbc 드라마 궁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는데요. 런닝맨 출연 이전까진 많은 대중 들이 궁에 민효린 역으로서 송지효를 기억하곤 했죠. 송지효는 다만 미무와는 별개로 연기력에 있어서는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은 궁 이후에 출연했던 드라마 주몽에서 예소야 역을 맡으며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송지효는 영화 쌍화점으로 파격적인 연기를 하며 화제가 되었고 직후 당시 인기 예능이었던 패밀리가 떴다의 게스트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제작진과 동료 출연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런닝맨에서 고정 출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송지효는 런닝맨의 인기 덕분에 예능 에서 맹활약하는 몇 안 되는 여성 배우로서 예능퀸이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예능 출연 덕분에 얻은 대중적 인기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각종 cf에 출연하고 다양한 작품에서도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송지효는 남자 멤버들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과감함과 뛰어난 게임 감각으로 프로그램의 에이스로 우뚝 서며 여전사 같은 매력을 보여주 었습니다. 에이스로서의 면모와는 달리 멍 때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멍지효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런닝맨 출연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많은 인기 와 유명세를 얻게 되어 글로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나 송지효를 지지했던 중국 팬들조차도 최근 흐러서는 변한 송지효의 모습에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방송된 회차 속 송지효 의 모습은 런닝맨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송지효는 이날 방송 에서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키 습불기 콩국수 시식 소화를 위한 몸풀이 농구 대결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은 송지효의 방송 태도를 의심케 했습니다. 농구 대결이 남성 멤버 위주로 치러졌다는 점을 제외 에도 송지효는 같은 런닝맨 여성 멤버인 전소민과도 비교되는 방송분 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 정도면 사실상 병풍 아니냐 편집 유무를 떠나 너무 무성의 하다 하차가 마땅하다 등의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송지효를 둘러싼 방송태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성의한 방송태도 타 멤버들 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존재감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송지효를 둘러싼 하차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 모양새 인데요. 예능을 하기 싫다면 본인이 하차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외 팬들 때문에 하차가 어렵다고 하지만 방송 의욕조차 없어 보인다. 출연료 삭감이 절실해 보인다 등 일부 시청자들은 송지효를 사실상 런닝맨의 병풍으로 평파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의 진지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송지효의 오랜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 은 배우 송지효의 모습이 예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싫지 않다면서도 애초 사람 자체가 낯가림이 심하고 자신이 나서는 거 안 좋아하는 것이 그대로 방송에서 보인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게리와의 러브라인 당시 게리가 이를 잘 커버해 줬지만 게리가 하차하고 이후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본인 콘셉트를 제대로 잡고 예능감을 찾을 때까지 불량이 없는 것이 맞지만 다른 프로그램이었다면 벌써 하차해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지효 본인도 이를 잘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멤버들 개별이 런닝맨의 일부이자 정체성이기 때문에 하차할 수도 없다. 제작진은 송지효를 병풍 세울 바에야 어떻게든 콘셉트 를 세워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송지효의 출연료가 회당 400에서 500만원이라고 알려지며 출연료를 삭감하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지효의 런닝맨 교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런닝맨 측에서 멤버 송지효 김종국 에게 하차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송지효의 소속사 측은 2주 전쯤 개편과 관련된 소식을 접했지만 멤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차 소식을 기사를 통해 오전에 접하게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황스럽 기는 했지만 런닝맨 하차는 제작진 과 통화로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종국 측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전했습니다. 출연자 선정에 절대적 권한이 있는 제작진의 입장도 이해 가 갔지만 방송 초반부터 두 사람이 출연해왔기에 사전에 깊은 논의 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겼고 런닝맨 팬들은 이 같은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국과 송지효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게 됐다. 그 점에 대해 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사력 깊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런닝맨은 2017년 2월 폐지설 시즌 2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멤버들이 의리로 다시 뭉쳤습니다. 현재까지 유재석 지석진 김종국 송지효 하하 등의 멤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소민과 양세찬 이 합류했고 2021년 이광수가 하차 했죠. 2016년 이후로는 송지효의 교체 하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 없기에 왜 갑자기 송지효를 향한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속사와 분쟁 중인 송지효의 근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송지효는 현재 전 소속사 우즈록스 와 정상금 미지급 상태를 겪으며 시름을 알고 있습니다. 송지효가 소속사 우즈록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특히 소속사에는 송지효와 함께 인기 예능 런닝맨의 원형 멤버로 활약 하고 있는 개그맨 지석진 역시 소속돼 있어 두 사람이 한솥밥을 먹게 됐다는 사실에 눈에게 이목이 쏠렸 습니다. 그런데 송지효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송지효가 6개월 만에 소속사를 떠나기로 결심한 건 바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속사는 최근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와 광고 모델료를 정산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소속배우에게 제공 해야 할 세부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확실히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정상금 역시 예정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송지효의 마음을 돌리기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송지효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물론 전속계약 효력 보존제 확인 소송과 정산금 소송 을 내기 위해 법률대리인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소속사 대표 a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애초에 송지효는 계약 초반부터 사비로 활동을 해왔을 정도로 소속사의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직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월급마저 들어오지 않으니 생활고 를 겪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송지효는 본인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일단 직원들을 먼저 챙겼는데요.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직원까지 생겨났다는 소식에 사비 를 지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만원이 넘는 병원비 를 다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전적인 곤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연 송지효의 모습 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는데요. 송지효는 소속사로부터 약 9억 84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임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지난 6월 10일까지 체불된 임금과 미지급 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습니다. 당시 소속사 관계자는 10일까지 체불된 임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입금 일덩이 지연되면서 부득이 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지급을 약속했지만 또다시 미뤘습니다. 이번 에는 주말이라 줄 수 없다는 이상한 변명이었는데요. 6월 23일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사 측은 당초 오는 6월 25일 송지효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다시 연기 했습니다. 보통 지급기한에 주말이 껴 있는 경우 당겨서 금요일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속사 측은 당당하게 주말에 은행문이 열지 않아 월요일로 하루 미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렇게 소속사 측은 송지효와 전 직원들 에게 밀린 정상금 임금 지급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 지지 않아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이며 계속해서 차일피일 지급 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어쩌면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에 방송 에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곳에 정신이 쏠릴 정도면 오히려 더더욱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하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버린 것 같은 송지효에게 열애설이 형성되기도 했던 김종국 이 예리한 일침을 놓기도 하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온 송지효 가 즐겁게 방송을 하자 김종국은 송지효씨 유튜브하면 유튜브 스타 될 것 같은데 런닝맨 때보다 훨씬 재미있으시네요 라고 합니다. 물론 지나가는 말로 한 이야기이지만 알게 모르게 송지효가 런닝맨 에서도 이렇게 즐겁게 해주었으면 하는 내면에 있던 속마음이 나온 것일 지도 모릅니다. 직원들의 금전 문제를 위해 직접 사비까지 드려 해결하고자 했던 송지효의 모습은 찬사를 받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팬들 입장에서 충분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런닝맨의 일원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조금은 여론에 귀기울여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속사와의 분쟁이 잘 해결되어 아무 걱정없이 멋진 활약 다시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